세종 씨는 안녕하세요 이걸 들고 다녀? 왜? 뭐고? 이랬던 게 있어 안녕하세요 사례바스원의 신하리 역할을 맡게된 김세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무 역할을 맡은 안효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추측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시나리오예요? 너지 않을까? 밝다 시끄럽다? 아니요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밝았어요 항상 환장에서 밝거든요 엄청 그래서 오늘도 웃고 있구나 맨날 이래요 저는 크다? 크다 특이하다 부가설명을 해주시죠 오빠가 되게 4차원적인 런이 있어서 처음에는 오빠 알면 할수록 특이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나 이거 알아 ㅅㅂ 하하하하 저는 레몬맛 제일 좋아해요 오빠가 내 간식 그걸 알까? 아 오빠가 알만한 거 하나 있다 내 캐리어 안에 있는데 오빠가 너 캐리어 안에 정말 많잖아 오빠가 정말 많은데 오빠가 이걸 들고 다녀? 왜? 먹어? 이랬던 게 있어 아 진짜? 혜정씨가? 항상 장사하러 오는 캐리어가 있는데 거기 안에 막 진짜 여러 여러 물건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간식은 못 본 것 같은데? 맛있는 것 중에 아 맛있는 것 중에? 어 어 난 모르겠어 오렌지 주스가 있어 아 맞다 맞다 오렌지 주스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네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오빠가 아마 맞추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게되서 kostck 수강 너무 어렵지 않나 이거? 나 먼저요? 김세정의 꽃길? 오 sobie Gu 야 Throw 정답을 하겠습니다 오빠가 보면 들을 거 같은데요? 이 노래를 잘 안 들을 거 같아요 아 know 맞지? 내 음악 취향을 너가 잘 모르잖아 그렇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음악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뭔데요? 봄에 들을만한 노래? 응 하나 공이트 오빠 오빠도 못 맞춰요 저도 못 맞춰요 저는 시즌을 타지 않아서 음악을 잘 때 맥주 먹기 누워있기 둘 다 정답 맞아요 저는 쉬는 날에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고 쉬고 그럽니다 쉬는 날에 절대 집 밖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 평생 누워있거나 아니면 작업하러 가거나 둘 중 하나밖에 하지 않습니다 정답 행동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네 오빠 어 어 어 이런 거 같은데 신하리가 워낙 신하리보다는 신근리가 워낙 들이대는 그런 성격이라서 오빠 성격상 그냥 뭔가 이 사람 왜 이러지? 어라다라? 이런 좀 어색해했을 거 같아요 세정 씨는 안녕하세요 상대가 누구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 웃는 거 같아 웃는 거 같아 웃는 거 같아 세정 씨는 약간 밝고 귀염뽀짝한 거 좋아할 거 같은데 어 나 의외로 감성적인 거 좋아해요 음 음 엄청 오빠한테 좀 극한적으로 유명한 거 이터널 선샤인 이런 거 음 어 맞아 좋아해 콜미바이오님 아 맞서가? 응 그래 나 네 어바웃타임 좋아해 아 나 진짜 좋아하는데 너 그래? 너 어바웃타임 최애 인생 영화 중 하나 어 우리 얘기했던 거 같아 맞아 맞아 했었어요 어바웃타임 맞다 맞아 맞아 나중에 한번 같이 보자 응 좋아 아 이게 너무 잡수도 괜찮네 술 술? 미안 아니 뭐 관심 없지 않아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조절해서 마시고 세정 씨는 아무래도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워크홀링 이미지가 좀 있어서 작곡? 음악 쪽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본인이 많이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놀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오디오가 뒤질 않거든요 맞아 오빠가 최근에 찍었으니까 홍천기 모니터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경희로서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근데 나는 그렇게 막 내 이름을 모니터하는 성향은 아니어서 어딘가에 올라온 영상이 뜨면 이제 그때 그냥 어? 뭐지? 하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알고리즘 따라서 그치 그치 음 최근에 제가 음방을 한 지가 좀 돼서 옛날에 제일 처음에 했던 음방 때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아 이거 얼마 전에 세정 씨한테 들었어요 맞아요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대입이 나와가지고 경호의 수를 많이 따졌거든요 저희가 그때 친구가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바로 싹 들어가서 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게 괴물이 났는 건가 진짜 음 세정 씨가 말한 거는 그러니까 떼줬다 안 떼줬다 문제보다 어떻게 떼줬냐 그치 가 포인트인 거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그냥 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저게 맛있을까? 짤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되게 특이해 하하하하 근데 이러면 진짜 매력있는데요 세정 오빠 매력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몇 주 한 캔 까지 않을까요? 내 얘기하는 거지? 나도 지금 그 생각이라서 사실 첫 방은 진짜 집에서 편안하게 옷 입고 편안하게 딱 눈 상태에서 TV 딱 틀고 옆에 딱 이렇게 딱 해놓고 하하 이렇게 마음 놓고 보는 게 저는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빠도 그런 걸 즐기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일단 세정 씨 먼저 얘기하자면 세정 씨는 얘기를 했네? 응 얘기해버렸네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마음을 좀 많이 비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대감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는데 마음을 비우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좀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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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좀 재미있는 특별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너무 즐거웠었고 저희 열심히 산의 마스터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의 마스터 사람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세정 안유섭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마리클레를 사모로도 기대해주세요 라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해주세요 마리클레를 사모로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